남양주 무슨 동이라고요? 다단동이요. 남양주 다단동에서 온 영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온기가 있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노래를 한 곡 부르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종찬 형님과 또 우리 클라비스 사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. 대표님은 어떤 일 하시죠? 저는 이제 그...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고요. 아 진짜요? 남양주에서? 아니요. 동대문에서요. 아 진짜요? 그러면 그 뭐죠? 남성 의료실인가요? 전국적으로 모든 브랜드의 옷을 제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혹시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어떤 느낌이세요?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에 옷을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아 진짜요? 네. 네. 근데 뭐..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의상이 남다르셨군요. 네. 또 뭐... 제가 뭐... 서울에 있고 있지만 남다른 또...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양이도 많이 오고... 네. 들어오셨어요. 두 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돼서... 네. 여기에 우리... 매상에 도움되는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항공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...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여기... 영차! 의료... 의료 만드는 일을 하신대요. 동대문에서... 놀아줘의 노래... 형 부르신대요. 우리와 같은 천명의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Fantastic! 요정도... 꾀고 부르시면 돼요. 그만큼... 마, 마정 싸하지 마시고, 싸지 마시고.... 네, 밑으로 좀 더... 아무튼... 요정도. 네. 그러고계층ens티 시위 파출 때 한 번 한 번 말씀 드리고 사랑이란 시련과 모든 말이여라 보게 좀 불꽃게 뻗듯이 형도 그랬던 날 죽고 싶었지만 이 것도 본인이 괜찮더라 남겨둬나 언진로 버텨나 내일은 매일 날아야 같을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망이 널 죽셔도 살아야 같지 않겠니 너무나 젊은 인생에 저도 괜찮아 아버지 명없네 살나보며 사랑하나보며 너무나 젊은 인생에 넌 축하할 수 있니 중간방수 주세요 중간방수 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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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너는 너희날을 넌 추억할 수 있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세상이들 뒤통수 추눘도 주지 않는 맘에 서로 서로 누려 눈을 쥐고 싶어 꺼지면서 삶은 내게 인생 다가 넌 멋진 놈이야 지금까지 멋진 놈을 불러주셨습니다 놀아줘서 다시 한 번 한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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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저도 박수 더 저 박수 더 한 곡 더 저 혹시 한 곡만 진짜 노래 정말 잘못했네 진짜로 하늘이 카치마 하하하